네, 반갑습니다. LB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Hi, everyone. Nice to meet you. Right. So, LB란 low general, low란 L-O-W, low fat. 네, fat은 지방이 낮은이죠, low fat. High fat은 지방이 높은 나같은 사람을 말하나요? 자, 파닉스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So, 여기 D, A, LBT예요. Date는 어떻게 됩니까? D, A, T. 다같이 Date. 그렇죠. D, A, T는 뭐예요? That가 돼요. 그러면 D, A, T, E예요. O, E가 있어서, 에이야 길어져라 에, E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는 O, E, OT입니다. O, T이면 어떻게 읽을까요? O, O, U, T 이 발음이 나요. 왜냐면, O가 아, 아, H, O, T가 뭐예요? Hot이에요. Hot. Right? Hot. 더 뜨거운 여자. 아, 오늘 밤 한가요? I'm free tonight. 네, 학생들 이런 말 알아듣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MOT이면 모트 이렇게 된다는 거지. 여기서 뭐 뜻을 생각하지 말고 OOTE는 OOTE 발음이 나오고 여기서는 VOTE 해볼게요. 이거는 투표하던데 다 같이 vote. 자, V 발음입니다. 이빨, 이빨, 내구, 입술. V 해서요. V, 이빨, 아랫입술을 물으세요. V, VOTE입니다. 네, 그러면 IPE는 무슨 발음 날까요? I는 I는 E 발음도 나고 또 I 발음도 나요. 끝에 E가 있으니까 I야 길어져라 I가 돼요. P가 있으니까 IPE. 그러면 어떻게 치면 될까요, 선생님? PIP 하면 PIP. 그 다음에 R, I, P, E 하면 어떻게? RIPE가 되는 거죠. 르는 르 발음 꼬부려주세요. R이니까 르. IPE니까 RIP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J, 브르, N입니다. Z, 언입니다. 다 같이 준. 네, 그런데 이게 만약에 J, U, N은 뭐예요? 전이 돼요, 전. 전이 돼요, 그죠? 하지만 준하면 U가 U하고 길어지잖아요. 입술을 동그랗게 위로 쭉 빼주세요. 준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준. 준은 6월입니다. 자, 여기는 T, 브르, R입니다. 여기 지금 I가 들어갈까, A가 들어가야겠어요. 이거면 대열이 되겠죠? 이거면 타이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타이얼드 들어봤죠? 타이얼드는 피곤한이에요, 그죠? 피곤한. 열어서 타이얼이에요. 그래서 타이얼하면 피곤하게 하다가 지치게 하다가 타이얼고요. 또 바퀴 타이얼도 있겠죠? 여기는 윈이에요. 다 같이 윈인데요. Q는 항상 U랑 같이 가요. Q 이렇게 발음 나요. 다 같이 Queen이 돼요, Queen. E, E도 E, 그죠? 곰돌이 사라져요. 자, 그러면 E, E가 되고 E, A는 뭐예요? E가 또 돼요. E, E는 뭐? E가 돼요. E, A 뭐예요? E가 돼요. Sometimes you can find T, E, A, T예요? 태예요? T죠. 마시는 차라는 거죠. T, E, A는 T가 돼요. 그죠? T, E, A, C, H, E, R이 뭐예요? 태철이에요, 티철이에요. 티철이 되는 거예요, 그죠? Right. So, 여러분들이 E, E 혹은 E, A가 나오면 E, E 발음이 많이 난다고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All right? All right. All right. So, 만약에 여기서 뭐 굳이 또 한 번 더 하나. B, E, A, R은 B열이에요, 배열이에요? 이건 배열이에요. 선생님, 이거는 왜 비열이 아니고 배열이에요? 내가 배열이라고 해요. 곰이니까. 하나하나 규칙에 다 이거는 E야, 이거는 에야 하지 마시고요. Queen 할 때는 E, E. 배열 할 때는 E, A. 그다음에 마시는 비열은 B, E, E, R. 이렇게 명심을 해주세요. 맥주는 왜 E일까요, 여러분? 곰은 왜 E일까요, 여러분? Oh, no. Just try to practice.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지. 공식에 맞추려고 하는 건 수학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fuse예요. fuse. 다 같이 fuse. Right? F는 어떻게 발음? 입술. F. fuse. Fuse. Right? And then 또 뭐 B-U-S-E는 views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abuse 이런 말 있어요. 뭐 욕하다, 나쁜 말 하는 게 아, views네. 내가 어가 붙었네. 그죠? 또 뭐 fuse 하면 confuse 생각나죠? 어렵죠? 우리 기초반. 여러분들 한 가지 명심할 거 어려운 단어 하나 나와도 나도 외워봐요. 어, confuse. 헷갈리게 하다 외우면 되지. 아까 선생님이 abuse는 뭐라고 그랬어? 나쁜 말을 하는 거야. 욕되게 하는 거야. 그래서 abuse야. confuse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뭐 D-O-O-R 하면 door이 되겠죠. D-O-S 이름 뭐게요? Those. 자, 이거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네? 뭐예요, 이거? Overdose. 네가 나를 만약 보고 나를 보고 중독이 되면 어떡해. You are over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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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도즈? Overdose. 네. 그래서 도즈, overdose가 중독인 것처럼 아, 도즈라는 것도 있구나. 어머머, 그러면 D-E-R이 뭐예요? D-E-E-R? D-E-E-R이 뭐죠? D-E-E-R? 아, 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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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E-R. 요즘 파닉스, 뭐 단어 우리 위봉조 영어회화는 뭐 이 장르를 너무나 드는 게 또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지만 분명히 는다는 사실. 분명히 늡니다. So, D-E-R 하면 생각나는 노래. D-E-R. D-E-R. D-E-E-R. 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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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WI-L도 있어요. 또 또 또 위, 위, 위. WID도 있고, 그죠? 함께. 또, O,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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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WISE도 있어요. O, 선생님 이거는 위, 위, 위인데. 왜 이거는 WISE예요? 끝에 E가 있어요. I는 I로도 변하는 거예요. 이거는 WISE가 되겠죠. WI, WIL이 되고. WI, THE, WI. WI지만 끝에 E가 붙어서 I가 길어져라. WISE. 그러면 이건 뭘까요? V-I-S-E 예, C-E도 돼요. VICE는 좀 나쁜 걸 말하니까 VICE도 있고 이건 뭐야? D-I-C 어, I가 있고 E가 붙었네? I, DICE라고 DICE죠 그럼 D-I-G는 DIG가 되겠죠 이거는 DICE가 되겠죠 이건 DEEP가 되겠죠 WISE가 되겠죠 W-I-G는 뭐예요? WIG가 돼요 하지만 W-I 다음에 E가 붙었어요 그러면 이게 위프예요? 와이프예요? 와이프가 돼요 알겠습니까? R-I-P-E는 뭐라고요? 라이프가 되고요 V-I-C-E는 뭘까요? VICE가 돼요 즉 I하고 E가 붙으면 A-E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게 P면 F I-S 하면 S I-T 하면 T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S-I-T는 뭘까요? SITE가 되는 거죠 사이트예요 자 여러분들은 야동 사이트가 아닙니다 K-E 하고 들어가면 KEEP 생각나죠 E-E 가게 선생님이 E 발음 난다 그랬죠 Right? E-A도 E가 된다 그랬죠 KEEP KEEP 유지하다는 KEEP 그래서 E-E는 이 발음이 난다는 말 잊지 마세요 방금은 파닉스 프랙티스였고요 컴퓨터 단어 들어갑니다 기초반 친구들 힘내세요 C-O-M 입니다 COM PU 입니다 PU TUR 그래서 컴퓨터입니다 COM 쓰고 PU 쓰고 TUR 쓰면 파닉스가 들어가죠 근데 발음 어떻게 한다? 컴퓨터 이러면 미국 발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컴퓨터 컴퓨터 Right? SIT 하면 SIT 안다 DOWN은 아래로니까 SIT 다운 하면 안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SIT가 들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SIT는 사이트가 된다고 그랬죠? 이건 뭐예요? S-U-N SUN SUN은 태양이에요 DAY는 날입니다 일요일입니다 S-T-O-D 맞습니까? 다 같이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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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STUDY D-R-I-NK DRINK S-T-R 이렇게 읽어 S 다음에 I-A-O 없죠 그러면 E라고 읽으세요 S-A가 있으면 뭐예요? S-A S-A가 있으면 S-A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읽는다? S-T-R-O R-A-W B-E-R-R-Y B-E-R-Y 그래서 뭐라고요? STRAWBERRY 라고 한번 써볼까요? S-T-R-O B-E-A A-A-Y 그래서 STRAWBERRY 라고 읽습니다 WASH SIT다죠? 동사입니다 DIRTY 더러운 운입니다 형용사는 니은으로 끝납니다 DIRTY 더러운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바지 바지 신발 신발 T T T-E-N-N-I-S TENIS T-E-N-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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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I-C T-E-N-I-S 자 발음은 어떻게 나와요? 주위스죠 주위스 근데 아이 무시무시 그냥 주스라고 하는데 쓸 때는 주위스지만 읽을 때는 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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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스를 마시다 드링크 주스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학교가 뭐죠? 학교 스쿨 스쿨 어떻게 쓰죠? 스 스 쿨 네 스쿨은요 이렇게 CH가 또 크 발음이 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스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6월은 Z운이 되는 거예요 의자는 뭘까요? C-H-A-I-R 왜 최열은? C-H-T 다 같이 C-H-T C-H-T C-H-T는 츠 발음 나요 츠 그래서 A A-A R 하면 IR R 하면 E-R I-R E-R O-R R R 하지만 최열은 C-H-A-I-R 입니다 듣다 Listen to the rhythm of the falling rain Listen to the rhythm 네 L-I-S-T 다 같이 Listen 이렇게 듣는 걸 Listen 그냥 가만히 있어도 들리는 걸 Hear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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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 소리 들려 I hear you I hear the ghost I hear Hey Listen to me 내 말을 들어봐 할 때는 Listen to me 버섯 버섯 Mushroom Mushroom SH는 쉬 발음 납니다 룸은 R-O-O-M 입니다 다 같이 Mushroom Mushroom 버섯 보라색 그대 모습은 보랏빛처럼 살며시 다가왔네 자 Purpur 하면 P-U-R-P-L 왜? Purpur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앞에 파닉스 and words Everybody listen Okay I'll just shoot a video for more composition and sentence Thank you Thank you